영어 단어는 문장과 함께 외우는 것 단순히 단어 암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써먹어서 여러분 영어 실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단어만 외우고 시험만 잘 치면 끝. 그게 아니죠. 결국에는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장과 함께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솔리터리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이 솔리터리 고독한 그렇게만 외워요. 솔리터리 고독한, 솔리터리 고독한.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정확한 뜻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솔리터리는 뜻이 고독한이라고 외우시면 곤란해요. 고독한 그러면은 외로운 그런 느낌이 나죠? 론리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외로운 느낌의 고독한은 론리라는 단어가 있고 솔리터리는 혼자 행동하는, 혼자 있는,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걸 즐기는 그런 경우에 쓰는 단어가 솔리터리 그렇습니다. 람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람보는 혼자 행동하는 군인이에요. 그렇죠. 혼자서 일당백으로 다 나와, 다 덤벨, 다 죽었어. 그렇죠? 그게 바로 람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람보 solves military problems. 람보는 군사적인 또는 군대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죠? He's a solitary soldier. 그는 어떤 군인입니까? 람보는 혼자 행동하는 군인이죠. 고독한 군인, 외로운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제대로 된 좋은 문장과 함께 외운다면은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칼 레볼레이션의 문장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스펠, 정확한 발음까지 문장 속에 들어있죠. 자, solve, military를 잘 보면은 이 발음이 여러분 해결하다 풀다가 solve을 그래요. 그래서 solve, 그 다음에 military 그렇습니다. 우리 military 그러는데 미국식, 정확한 발음은 military. 그래서 합치면은 solitary.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람보 solves military problems. He's a solitary soldier.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안기법이라는 거는 좀 까먹기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단어도 좀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외울 수 있을 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문장을 읽고 이해가 됐다면은 바로 외우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영어 실력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영어라고 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도전해서 해석해 보세요. 람보는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렇게 됐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solitary라는 어려운 단어를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뜻, 정확한 스펠, 발음이 들어간 문장으로 바로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이 여기서만 끝난다면은 단어가 나중에 가물가물해 주겠죠. 근데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세요. 어떻게 활용할까? 자, 학교에 가보면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이 토이하는 그런 공부 방식이죠.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혼자 행동하고 혼자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He's a solitary student.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외워서 써먹으세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절대 까먹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동물들 중에 사자들은 군집 생활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호랑이는 혼자 많이 다니죠. 그렇다면은 a tiger is a solitary animal.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되겠죠, 여러분? 자, 외워서 문장과 함께 정확히 이해하고 외우고 써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단어는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은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